안녕하세요. 사는 매를 키우는 4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예전부터 저희 딸이 유튜브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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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가서 고개 못 들겠고 그리고 컨텐츠도 솔직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컨텐츠도 없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상처받을 일이 생길까 싶은 노파심에 항상 미루고 미루고 미뤄뒀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낮잠을 자고 낮더니 밤에 잠이 안 와서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글을 보고 해야겠다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 전에 먼저 저희 가족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평범하다면 굉장히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또 굉장히 특별할 수 있는 가정이거든요. 어떤 가족이냐면 저희는 입양가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법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 결혼,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법적으로 묶여서 가족이 되는 형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이용을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여섯 가족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입양 얘기에 왜곡된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에 엄마들끼리 모여있는 클럽이 있어요. 그런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질문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밑에 댓글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내용인 즉슨 어떤 분이 친생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이를 입양한 경우가 있느냐 보통 그런 경우는 친자와 차별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라는 질문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분은 몇 년도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양자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자도 호적에 올라가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네 호적에 올라갑니다. 호적에 무조건 올라가고요. 입양 마지막에 친양자 신고라는 걸 해요. 친양자 신고라는 걸 하고 나면 서류상에 내가 배아파서 낳은 내 자식과 똑같이 자녀라고 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 친자와 입양한 자녀는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게 했던 말은 신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입양을 하면 안 된다라는 댓글이었어요. 이건 어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첫 아이를 낳았고 그 밑으로 두 명의 아이는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제가 지금 가정 위탁으로 해서 지금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입양한 가정들을 보면 아이가 없어서 입양한 가정도 있지만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셋째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양한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박을 하느냐? 아니요. 구박하지 않고요. 차별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똑같이 키우시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속이고 아이를 숨기고 입양을 한다.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수두룩백백히 많다더라. 라는 댓글을 봤어요. 정말 그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입양특례법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고요. 입양특례법은 저희가 내야 되는 서류만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사님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정조사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기간이 짧아도 3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들이에요. 정말 길면 1년을 넘게 가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 지루하고 지난한 시간들을 그 청약통장 하나 당첨되자고 그분들이 그걸 버티면서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쭉 만들어 가야겠다. 이 채널을 쭉 키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조금씩 공개를 해나가면서 입양 가정은, 위탁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댓글들을 다셨던 어떤 한두 분이라도 편견이 벗어진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족이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근데 저희는 4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을 살짝만 이제 첫 영상이니까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주시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6가족이 살고 있어요. 저는 큰아이는 낳았지만 그 밑으로 셋을 어쨌든 거저받았어요. 저는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저받은 선물들인 이 아이들, 정말 귀하디귀한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해피하게만 살아갈 수 있게 이 편견들이 거둬질 수 있게 정말 계속해서 영상들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 칭찬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그런 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다른 일반 가정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평범하게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선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